수록충전 강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와이반용 강의구요. 수록충전 페이지 30페이지부터 볼거에요. 틀린것도 몇개 없고 해서 전부 다 볼건데 아는거다라고 해서 빨리 돌려서 보지 말고 자꾸 반복되서 말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야 내용들을 알게 되는거니까 꼭 같이 봐. 알겠죠? 쉽다고 내용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124번 봅시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얘기할거니까 평행사변형 abcd라고 적고 x랑 y의 값을 갖다 부아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자체가 보여요. 예쁘다.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정의 성질 구분하셔야 되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사변형에서 각을 얘기할때는 두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요. 평행사변형 정의에 따른 평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각과 동의각이 존재한다는거. 억각과 그 다음에 동의각이 존재한다는거. 절대로 잊지 마시구요. 그 다음 두번째는 뭐냐. 이웃한 각끼리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것도 있지만 안돼요. 알겠죠? x는 y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파란색 선에 따라서 y가 40도가 나와요. 억각으로. 됐어요? 그 다음 x는 이 빨간색 선에 따라서 80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게요. y가 40도인 이유는 ab와 c가 평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억각. 동의각. 이웃한각이 나올 때는 그 반드시 평행선이라는 것을 좀 염두해서 공부하셔야 되요. 평행한 선을 꼭 좀 그려봐라. 40도와 40도 이렇게 같은 이유는 얘랑 얘랑 평행해서가 아니라 ad랑 ad랑 그 다음에 bc가 평행하다. 이렇게 z를 그려보면서 꼭 좀 알아라. 아시겠죠? 색깔 20는 안되고. 틀린거 실수로 틀렸을거야. 근데 도형부분 공부할 때 내가 누누히 얘기했어. 답만 맞춘다가 다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x각과 y각을 갖다 크기 구하라. 대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니까 x는 몇 도? 40도가 나올 것이고. 이웃한 각의 크기에 더하면 몇 도가 나와? 180도가 되니까 y는 140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왜요? 돌려보지 마라. 빠르게도 보지 말고. 142번. 자꾸 들어야 외워지는거야. 외우는게 아니라. 선생님 말 들어. 142번에 보면은 얘는 뭘 구하라는 문제가 되냐면 x의 각과 y각의 크기다. 자 x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건 뭐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간에 2등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7cm가 나와. 7이 나올거에요. 단이 없으니까 단이 쓰면 안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 y각의 크기다라고 한다면 이웃한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된다고 해서 60도를 쓰면 되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외워지는 겁니다. 143번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대각선 서로 2등분하니까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y각은 그렇지. 이렇게 억각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80도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 148번. x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라는 성질때문에 6이 나올거에요. 그 다음 삼각형 abm과 그 다음 삼각형 cme를 봤을때 맞꼭지각으로 같으며 변길이가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으로 얘도 같아. 그 나머지 한 각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x면 얘가 x. 얘가 세모면 얘가 세모. 그러면 두 개 무슨 합동조건 as a 합동조건을 만족하게 되지. 여기가 아마 6이 돼서 x는 12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서로 합동. 막꼭지가 변길이 같고 억각으로 같고 나머지 각도 같으니까 asa 합동. 그럼 얘가 5cm면 얘도 5cm. 자꾸 단위가 없는데 단위가 되냐면 여기도 얼마? 5니까 x면 10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은 개념 문제 169번짜리 두 대각상 서로 2등분 한다는 거에서 등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24죠? 반땅이니까 얼마? 12. 4x가 12가 될 거니까 x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가 16이죠? 그럼 8y가 16이니까 y값은 2가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서 보시면 됩니다. 73번 73번 문제는 평행사변형인 것 조건을 쓰고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에 x를 갖다가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유형하고 요거 유형하고 요 라인 요 페이지 37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173번 같은 경우에서는 평행사변형이 될까 안될까 라는 거 공부를 하는 거야. 얘는 2등분 된 게 맞는데 얘는 2등분 안 됐어. 일반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 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x가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5, 5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맞죠. 평행사변형이. 그 다음에 175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가 나온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가 나온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상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도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두 상의 대각이 대각이 서로 같아야지만 같아야지만 이르면 이제 그냥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고 두 상의 대각이 같기 때문에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79번 봅시다. 요런 부분들 나오면 사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서 A B C D 대각선 O A D B의 각의 크기 A D B의 각의 크기와 35도로 D B C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 얘랑 얘랑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엇각이야. 그럼 선글이라고 했잖아요. Z 뜻.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A D 길이랑 B C 길이랑 서로 같다고 줬어요. 조건하는 다섯 번째 조건이죠. 그 라고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 라는 거에다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라 그랬죠.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의 강각 그렇게 해서 179번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엇각 절차지대의 평행선 180번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이건 많이 틀렸네요. 대각선 길이가 있으며 O라고 했을 때 A B C랑 A B C각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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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18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층내각 기억나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80도가 된다라는 건 동층내각 얘랑 얘랑 평행하다. 얘는 지금 한 쌍의 대변에 평행하다라는 것밖에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 근데 얘랑 더해서도 180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180도 그럼 동층내각으로다가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평행사면으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아니다. 얘는 한 쌍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181번입니다. A, B, C, D가 있구요. 뭐가 있을 때 D, A, C랑 D, A, C 그 다음 B, C, A랑 30도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억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죠? 그 다음 A, D, B랑 그 다음 C, D, B랑 얘는 각이 2등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맞나 이거? C, D, B A, D, B A, B, D구나. 미안. A, B, D 그 다음 A, B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 각기랑 요 각도 어떻게? 엇각이니까 Z 그려봐. 이렇게 그럼 빨간 것끼리 평행하고 파란 것끼리 평행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족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3번 뭘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나 니들 푼 거 못 믿는다. 이거 얘는 어떻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두 쌍의 대변형은 서로 길이가 같잖아? 근데 그 길이를 반땡 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길이 같죠? 물론 얘도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 다음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이해가 해? 그럼 어떤 조건이 만족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평행하다. 한 쌍의 대변형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건이 1이겠죠. 내가 다섯 번째 조건이 나오면 니들 알아들어야 된다. 강의 들었으면. 188번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 AQCS 이 삼각형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부터 밝혀야 돼요. 길이 같죠? 평행하죠. 다섯 번째 조건만 좋게 해서 얘는 평행사변형. 그럼 얘도 어떻게? 평행한 거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랬을 때 빨간 거가 평행한 겁니다. 다음 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 길이 같죠? 그 다음 평행하죠? A, B랑 C랑 평행하니까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조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평행하다. 평행사변형 만족하죠. 그럼 얘도 평행사변형이네. 이렇게. 그럼 파란색도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얘 파란색끼리 평행하고 빨간색끼리 평행하니까 어떻게 된다. 평행사변형이 정의를 만족해서 평행사변형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부분에서는 200번 자 평행사변형 넓이와 관련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평행사변형 넓이와 관련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점 피 그 다음에 대각선 간단하게 내용 보면 아무 점 피 라고 하는 건 뭐야 아무 점 아무렇게 찍은 점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서로 같다. 위아래 양옆해 강의 들었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 예예예 네 개 전부 다 같다. 내용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의 다 있을 것이고 9랑 5랑 가면 14잖아. 검색천완도 것끼리 더하면 어떻게 될까? 14가 나오기 좋죠. 그래서 200번은 14 202번은 편의 서변형의 넓이 전체가 몇입니까? 6 곱하기 4니까 얼마? 64 24 그 중에 얘랑 얘랑 더한 거 얘랑 얘랑 더한 거 같으니까 점점점점 끼리 더한 거 점점점 끼리 더한 거 와 XX 더한 거 서로 반땡이라는 얘기지. 그럼 둘이 더한 거란 말이야. 반땡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냐. 여러 가지 사각형 부분이네요. 여러 가지 사각형. 210번 나 니들 돌려듣고 이거 대충 들을까봐 좀 겁난다. 210번이에요. 얘는 지금 직사각형 ABCD입니다. 직사각형 ABCD 그랬을 때 X의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느냐. 직사각형은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 안합니다. 이거 90도라고 생각해서 90이라고 쓰면 안 돼요. 리듬면 삼각형이지. 변길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100도. 40이다. 그럼 얘는 외곽으로 봐야죠. 80 4도 그죠? 그 다음에 229번 229번은 네모 안에 안 맞는 말을 써더라. B부터 C까지의 길이. B부터 C까지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어. 마름모가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평사가 마름모가 되려면 마름모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이웃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21은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대변의 길이 다 똑같으니까 마름모의 정의를 단족하게. 그죠? 그 다음에 238번 요것도 애들 많이 좀 틀렸는데 ABCD가 있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어요. 정사각형의 각도를 볼 때는 대각선 서로 수직하게 된다 이런 것도 보지만 여기 45도라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45도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이 45도 못 보면 안됩니다. 많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몇도? 45도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각이니까 얘는 몇도? 69도지.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244번 cbf의 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했어요. cbf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뭘 얘기하겠네. 정사각형 대각선 그은 건 아니고 얘는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변 길이가 서로 같다. b2랑 cf랑 길이가 같다 라는 걸로 줬네요. 그죠? 삼각형 합동으로 좀 보셔야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됐어요? 이거 변 길이 똑같죠? 그 다음 90도지 그 다음 한편 길이 같죠? 무슨 말하는지 해가 안가? 이해가? 삼각형 a, b, e 삼각형하고 a, b, e 그 다음 삼각형 a, b, e로 갔으니까 b, c, f로 봐야 되겠네. 서로 합동 나옵니다. 어떤 합동 나오느냐? b 길이랑 c, f랑 같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 a, b 길이랑 b, c 길이랑 같아요. 정상형으로 그 다음에 각 b와 각 c가 각각 직각입니다. s, a, s 합동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cbf cbf의 이 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을까? 대응각인 얘랑 똑같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렇다면 여기가 125도니까 여기는 몇 도? 55도가 나오고 90도니까 얘는 2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요. 49페이지 260분부터 보시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평행사변형 사각형 a, b, c, d가 다음 조건으로 만족하면 뭐가 되는지 조심해야 돼 이런 유형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각형 애들 사각형이 길이구하나 갓구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도형하는 거예요. ab 길이랑 ab 길이랑 dc 길이랑 같아요. 그 다음 at 길이랑 bc 길이랑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까진 뭘 만족합니까? 평을 만족하죠. 그 다음 ac랑 bd랑 서로 수직한다고 했으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니까 얘를 말은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뭔 말하는지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은 마름모가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를 만족하나? 미안 잠깐만 260번 그렇지 마름모를 만족하는 거죠. 근데 261번 볼게요. 261번 abcd a부터 o까지의 길이랑 b부터 o까지의 길이가 같아. co랑 얘랑도 다 같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 뭘 만족해? 직을 만족하는 거. 대각선 길이가 서로 다 같으니까. 왜냐면 서로 간에 이등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 서로 간에 이등분하면 평을 만족하죠. 근데 거기서 더 길이까지 다 같으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지. 근데 직사각형이 됐는데 ab길이랑 b까지 길이가 같대. 직사각형이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 마름모가 되겠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 되겠지. 오늘 와서 더 설명드려야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학교 이행 시험 보기에 앞서서. 자 A랑 A랑 C랑 같아요. 그 다음 B랑 D랑 같아요. 두 쌍이 대각을 만족하는 대각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까지 평을 만족하는 거에요. 그 다음 C부터 D까지랑 D부터 A까지는 길이 같다. 얘랑 얘랑 길이 같다. 평에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평에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뭐가 만족하겠지? 마름모를 만족하겠지. 마름모. 여기 유형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겉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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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느낌으로 풀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가면서 구워야 돼요. 이거 여기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오아서 다같이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276번 등변사다리골에 대한 내용이죠.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 각사다리골에 가깝다 그랬죠. 276번을 보게 되면 X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25도 여기 35도 여기 가면 몇 도 둘이 닿으면 60도니까 여기 120도가 나오겠지. 여기가 하면 여기 60도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내연별 살펴보면 되겠지. 대각길이 더하면 180도가 되는 게 등변사다리골이 등변사다리골이 성질이니까 2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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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도형에 조건을 추가하면 오른쪽 도형이 된다. 왼쪽 도형에 조건을 추가하면 오른쪽 도형이 된다. 추가할 조건을 보기 중에서 모두 골라라. 한 내각이 직각이면 한 내각이 직각이면 추가할 조건 평사가 직사각형이 돼야 돼. 그럼 직사만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죠. 한 내각 직각 이거 직이죠. 이거 맞아. 서로 직교한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이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맞아. 그 다음에 다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형사가 직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당연히 직사각형의 상자인과 기역과 디귿. 등변사다리골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아니 사다리골이 사다리골은 이렇게 평행한 거잖아.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해야지. 얘는 미음 들어가겠지.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 다음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정사각형이 또 다른 이름은 직마라 그랬잖아. 근데 마가 직마가 되려면 직을 가져와야 되겠네. 무슨 말하는지 다한가고 그러니까 기역하고 디귿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정사각형이 또 다른 이름은 직마. 그럼 직이 직마가 되려면 말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 마음만의 특징을 가져와야 되니까 리은하고 리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5번 304번부터 가야되겠네.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ABC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모두 말하라. ABC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 아니 밑변 길이가 어떻게 AB로 똑같고 높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한다면 높이라고 말하기 더 좋은 거 안다.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 이 길이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 이 길이가 높이가 될 거 아니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랑 삼각형 ABF가 넓이가 같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높이가 똑같잖아. 높은 길이는 똑같이 쓰면서. 이렇게 세 개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선이 B부터 D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 삼각형 하고 이 삼각형 넓이 똑같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그 다음 ABC랑도 넓이가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AB ABF ABE ABF 그 다음 이것도 있겠네. ACB 반대. 그죠? 그렇게 놓고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안 썼고 ACD를 안 썼을 것 같은 느낌이다. 선생님 느낌이. 305번 BC랑 CD가 1대 1에요.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를 A라고 한다고 넓이를 얘는 2A가 되겠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는데 색칠한 게 안 보이겠구나. 여기 색칠한 거야. 전체 넓이가 12 얘가 10이야. 그러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비례부분 전체 셋 중에 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3분의 20 이라고 했으면 되겠지. 아 미안하네. ABC에 나오네. 얘 전체 얘가 10이래. 그럼 얘가 1대 2가 나오니까 얘가 20 나오겠지. 여기가 색칠한 거예요. 얘가 색칠한 거.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여기가 색칠한 거예요. BC 대 CD는 2 대 3이야. ABC 넓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10 다섯 배 됐으니까 얘는 15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11번 ABC 넓이가 24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고 했어요. ABC가 ABC 넓이가 24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 그러면 이 ABC 넓이를 쪼개서 보는 거야. 쪼개서 보면 요 삼각형 DEC랑 요 삼각형이랑 넓이 같냐 안 같냐 밑병 길이가 똑같고 높이 똑같이 쓰고 있잖아. 평행선 이렇게 문제 풀다가 요령 좀 알려줄게요. 평행선 그려보는 건데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 얘를 떼다가 어따 붙여? 여기다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얘지.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거잖아. 그럼 ABC 넓이랑 똑같겠죠. 다음 24 312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ABC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지금 ABC 삼각형의 넓이가 24 라고 했잖아. ABC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얘기한다는 24야. B부터 D까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ABC 삼각형 이랑 BDC 삼각형 넓이랑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밑병이 똑같고 그 다음 평행성 그었을 때 높이가 똑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도 똑같이 23대 그거의 반땅이니까 얘가 얼마 같을까 12가 얘. 3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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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 구하는거냐 ABCD 사각형 B가 120 121대 121대 얘 대 얘 대 얘 가 B 2 3 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평행성 사변형 넓이와 관련된 암무점 P 여기다 잡는거 설명한적 있을건데 위아랫고 양옆했고 더해서 어떻게 같다 그랬잖아 지금 한마디로 얘랑 얘랑 더한거랑 색칠한 것끼리 더한거랑 그다음에 얘랑 밑에거랑 더한거랑 같은데 밑에게 없지 그러면 동글뱅이랑 세모 더하기 세모랑 서로 같은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평행성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는거고 한마디로 동글뱅이 하나 얘 넓이 하나는 전체 반땅이란 얘기야 나머지 얘랑 얘랑 다한거도 전체 반땅이다 나머지가 120이라며 전체가 120이라며 얘가 2대3이라면서 그럼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랑 두개 더해서 얼마라는거예요 그럼 60이라는거지 아니면 얘 평행성을 이렇게 그어서 똑같은 넓이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럼 전체의 반이니까 120의 반이니까 얼마 60이 되겠지 60중에서 2대3으로 나눈 것 중에 뭐죠 비례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가요 그럼 318번 아래 그림과 같은 등변사다리 그걸 ABCD에서 AO랑 OC의 길이가 2대3이래요 AO 길이가 2 그 다음 OC 길이가 3 그때 OBC의 넓이가 어떻게 36제곱 센티마트 36제곱 센티마트 다음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318번이 ODA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보 그럼 이건 좀 잘 봐요 얘가 2대3 나왔어 그리고 OBC 넓이가 36이 나왔어 그럼 밑에꺼 삼각형 봐 이거 봐 3부분이 36이지 한삼각형에서 밑변 쪼갠 거예요 12배 됐으니까 12배 되면 24지 여기까지 그 다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삼각형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죠 왜 삼각형 ABD삼각형하고 삼각형 ACD삼각형이 넓이가 같을텐데 공통부분 뺐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이지 A24지 그 다음 위에 삼각형 분홍색 3부분이 24지 8배 됐지 그럼 20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 전체 넓이를 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 좀 알아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번이네요 X의 크기를 갖다 부어라 이대면 삼각형이 동의각 찾으면 되겠죠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지 않게 여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8번 여기 보면 쉬운 건 생략할게 외신일 때 X의 각의 크기를 갖다 부어라 여기가 18도 여기가 18도 36도 180에서 36만 빼면 되겠죠 그 다음 10번 X의 각의 크기를 갖다 부어라 외심과 내심일 때 외심하고 내심이라고 했잖아 지금 외심하고 내심이 겹쳐있다는 얘기는 정삼각형 이란 얘기지 얘기했었잖아 60도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외심에 따른다면 2X야 그 다음 내심에 따른다면 2분의 1 X 플러스 90이야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양변에 2 곱해주면 어떻게 해 4X X 플러스 180 3X 180 X는 얼마 60도 예 60도 무슨 말하는지 해가 근데 외심하고 내심하고 같으면 서로 어떻다고 그래서 서로 같으면 사실 정삼각형 이란 얘기지 그 다음 11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대한 전략은 큰 원의 반지름 5죠 그 다음 작은 원의 반지름 그것만 구하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큰 화관은 어떻게 돼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 길이 5니까 25판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작은 원의 넓이는 넓이로 접근하셔도 되고 여기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6-R 6-R 여기는 8-R 8-R 그럼 6-R 플러스 8-R 10이 다르세요 이렇게 해서 R을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 넓이로 접근하셔도 되죠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내점 원의 반지름 곱하기 3변 길이의 합 6-80을 더하니까 얼마? 24가 되겠지 여기서 R을 구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R은 여기 2가 나올 거니까 4-8-1 둘이 빼면 얼마 21-8 엠 엔 성공 icho 11-4 엔 Pole 엔 Seiten 11-4 엔 ġ suic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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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이렇게 써 그어보면 얘 하나가 넓이 많네. abcd의 넓이가 48이라고 했죠. abcd. 그러면 여기 반대기니까 여기 얼마 24 여기도 24겠네. 이거 평사죠. 대각선이지. 얘 다 똑같지. 얘 6이지. 얘도 6이죠. 그럼 돌아오면 12가 나오지. 대충 찍지마. 찍어서 풀면 안 안돼. 16번. 이게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심심하다. 나 혼자 미친 짓 하는 것도야. 한계가 있지. 빨리 끝나야지 어떡해. 90도죠. 대각선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등변삼각형이죠. 내면 길이 같잖아. 내면 길이. 그럼 꼭지가 2등보라는 거니까. 맨편 수집 거 쓰니까. 얘 x죠. x 플러스 y인 것도. 90도지 뭐. 그 다음에 17번.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서.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조건.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조건.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돼야 하네. ac랑 bd랑 서로 같아. 이건 대각선 서로 길이 같은 거니까. 얘는 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a5랑 b5랑 서로 같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면 직이 되는 조건이 될 것이죠. 그 다음 b5a랑 b5a랑 이 각이랑 b5c랑 이 각이랑 서로 같아. 그냥 평각인데 같은 거니까 90도 90도. 얘는 마름모지. 리을 bcd. bcd 이 각이랑 그 다음 bad 이 각이랑 평사는 원래 대각이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지 그건 평이지 그냥. 그 다음 cd. cd 길이랑 그 다음 ad 이웃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마름모의 정의를 만족하죠. 그 다음 cd. cd 90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자. 마름모야. 그럼 dg, ㄹ, ㄹ, ㄹ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 이 끈이 많이 틀렸다.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강의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야. 벌이야 벌. 그 다음은 abcd 둘레기들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등변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 10이잖아. 다음 사다리꼴의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 대각선을 이제 보조선을 그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평행선 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수선. 근데 니들은 아직 수선은 아니고 평행선 정도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8이지. 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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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평행하게 그었잖아요. 얘랑 얘랑 원래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었으면 평사가 됩니다. 여기는 8이 되겠지. 여기도 얼마? 12가 되겠지. 근데 가만 생각해봐. 얘 60도지. 내 등변사다리꼴 밑값 같으니까 얘가 60도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몇 도가 나오고 있어. 60도 나오겠지. 동의가.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여기 길이 얼마? 12. 여기 길이 얼마? 12가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들 12가 될 거고. 여기는 8에다가 12를 더니까 20, 12, 12, 8. 이렇게 해서 둘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평행선 그어보는 겁니다. 평행선. 원래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해. 평행선 그었으니까 평행해. 그럼 얘가 평사가 돼. 여기 8. 여기 12.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왜? 여기가 60도니까. 동의가 60도. 그럼 어떻게?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번. 만족하는 사각형을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만족하는 사각형을 말하라.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한다.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한다. 누가 틀렸니? 직이랑 마름모 성질을 두다 만족하면 정사각형이겠지. 패스. 21번. 다음 그림에 ABCD는 직사각형이고 EFGH는 ABCD에 중점을 연결한 거야. 직사각형 중점 연결해서 만들어진 건 마름모라 그랬잖아. 그럼 EFGH의 넓이는 40이 되겠죠. 증명은 증명은 뒷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중점 끼리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마름모가 되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야. 감이 들었죠? ABCD의 넓이인데 ABCD 넓이. 요거의 구성성분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랑 두 개 합쳐져서 만드는 거. 근데 삼각형 ACD가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 길이를 얘를 쓰고 있다면 밑변 길이를 얘를 쓰고 있다면 높이가 서로 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삼각형 ACD랑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 더하지 말고 얘랑 얘 더해버리면 삼각형 ABCD 더하기 삼각형 ACD 여기까지의 가함감 삼각형 ACD가 넓이가 8 얘면 6이라고 됐으니까 문제 조건에 답은 알아. 14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수력 충전 틀렸었던 것들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주까지 해서 요거 틀린 것들 싹 다 고치고 그리고 다 고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쉬운 것들이고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다시 들어봐라. 아시겠죠? 다음 강의는 라이트셋 평행 삼각형 여러가지 사각형 대표이용들 한꺼번에 놓고 풀겠습니다. 끝!